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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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15년을 살았어. 아무 데도 가본 데가 없어. 일본 놈들한테 끌려갈 때까지 심부름 갔다 오다가 은정한 남자가 둘이 앞에 와서 막는 거예요. 한 놈은 이 팔 하나 쥐고 한 놈은 이 팔 하나 쥐고 무조건 끌고 가요. 이런 날벼락이어드면서 그날 밤으로 우리는 기차 타고 중국을 들어갔죠.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방 후에 이한부에 전화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오래 있었는가 하면 여기다가 이한부 간판을 줘붙이고 부모의 얼굴을 부모의 형제의 얼굴을 어떻게 치다 보러 가는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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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기는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나오는 것처럼 생겼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집안에다 물고 다는 못하고 싼 것 같아 한국을 전념해가지고 나라를 뺏들어갖고 우리 한국 아들, 딸들 몇십만 명 가있다 두 개 그래가지고 지금이 와서 내가 안 그랬다고 하니까 이게 나쁘지않고 말이야 나는 그래 일본 놈들이 한 거 하나도 안 빼나 다 얘기해 우리 역사를 알아야만 사람들도 오늘 사실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지않으면 그저 이한부의 무슨 이한부의 의미가 뭐 의미가 없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이미 이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야, 예뻐요 우리 야,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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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우신지 잘 알겠죠 반대도 일본이 부끄럽게 할머니들이 부끄러워 그려있는가 이제 놀라운 이리완 뱅 이리완 뱅 음료 뱅 뱅 뱅 뱅 뱅